장모님, 차 드세요. 그 유명한 수산 꿀차요. 아휴, 자네나 마셔. 난 그거 마시면 혈압 오를 것 같아.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. 지금 안 그러면 또 언제 그런 거 해봐요. 어휴, 이러고 보니까 신혼방 같네요. 그렇지? 장롱이랑 가구 새로 싹 들여놓으니까 아휴, 이제야말로 시집을 보내긴 보내는구나 싶어.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. 장가를 드리는 거죠. 그런가? 그럼요.